외로우면 빵 먹으라 그래. 외로움은 탄수화물로 극복할 수 있어. 아휴... 얼마나 먹어야 먹는 거야? 토스트 한 쪽만 넣어서 아버지 지지 잡수세요. 하지를 못할 망작이... 엄마는? 개 모임 사람 누가 입원해서... 대신 가게 발달 봐주기로 했대. 그 외 일은 할만해? 뭐야. 언제 내 회사 생활 궁금했다고. 월급 난리 20일이지? 이 다음부터 다시 하숙비내. 아휴... 싫어? 싫으면 방 빼! 내 집에서 나가! 여기저기서 나를 냅뒀네. 아주 거의 트라이네. 개톡 같은 소리로 대충 넘어갈 생각 마! 그리고... 아빠 오늘 밤 부숴. 운동이야. 엄마 자존심 그렇게 말해. 그리고 후라이도 좀 먹고... 단수화물 먹어야 해! 어, 여사님! 같이 가요! 어, 엄마? 딸? 아휴... 미치겠다 진짜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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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딸 하나 출세 시켜보겠다고 맨발에 땀나게 비빈 결과가... 이 결과가... 아니, 결과가 뭐. 아, 나 지금 잘 팔아. 아니, 그리고 출세까지 기대했어. 결정해서 기대했지! 월급도 못 받은 웅크 위원 그거 되겠다고. 그 난리를! 하... 그놈을 못 쳤. 나... 귀신의 씨였지. 아빠한테 비밀이다. 알지? 알지. 알지. 하... 아 나 당분간 밤에 알바하느라고 좀 늦을거야. 아빠도 운동 시작했대. 다 늙어서 운동은 무슨. 아 니 아빠도 요즘 사부잡거리더니 바람 들었어. 너는 또 무슨 알바하는데? 여사님 화이팅. 어? 야 빨리 와. 무슨 알바하냐고. 야. 완전 백증매시고요. 아 트라이브 가고 싶다. 아빠 오늘 밤부터. 운동 가. 엄마 자주 그렇게 말해. 다 늙어서 운동은 무슨. 사부잡. 사부잡거리더니 바람 들었어. 이씨. 대신이야. 아... 잘못 만났는데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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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구선아, 너... 뒤집애가 겁도 없이. 돌았어? 돌았어? 왜 돌았어? 어딜 돌았어? 오늘 돌아요, 드라이브. 아, 드라이브. 드라이브. 이게 운동이야? 이게 운동이냐고. 아빠는 소일거리잖아. 그냥 다니는 거고. 너 당장 관둬. 오늘 당장. 월세 내라며. 개똥 같은 핑계. 핑계 아닙니다. 부장님. 진짜 핑계 아닙니다.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. 부장님. 진짜. 진짜 억울합니다. 야. 자리에만은 초신이 다 있는 거야. 사람들이 나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. 그리고 네 엄마 말이야. 개 모임마다 전화 돌려가면서 우리 딸은 나란 일 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. 그 딸이 밤에 이러고 다니는 걸 알면 뒷목잡아, 인마. 그 전에 한 대 치울 거야. 그걸 알면서 그래. 저기 세워줄 테니까 택시 잡았다고 집에 들어가. 그리고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이야. 알았지? 알지 알지.